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가 있습니다 오빈리는 양평역 이전의 오빈리이고요 오빈전철역이 있는 그러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경희중앙선이 되겠고요 경희중앙선 국수역을 지나서 아신역 다음에 오빈역이 되겠습니다 오빈역에 도보 내려서 도보 충분한 가능한 거리에 도보로서 약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이긴 하나 자동차 진출이 많은데도 무난하고요 대략 오빈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양평역은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3m에서 4m 정도의 아스팔트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주차박스가 잘 되어 있고요 주차박스를 통해서 돌계단을 몇 개 올라가면 잘 가꾸어진 마당과 안정감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는 것처럼 멀리 배산임수영의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산을 감싸고 있고요 정남향이고 정면 쪽에 정남향 방향으로 남한강이 훤히 보이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에 보는 것처럼 하얀색 퀸스가 쳐져 있는 울타리가 잘 쳐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멀리 거실에서 바라보는 정남향의 남한강 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마당 밑에 주차박스가 되어 있고요 돌계단을 이용해서 한 10계단 정도 올라가면 잘 정리되고 잘 가꾸어진 마당이 보입니다 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좌측 집 주택 좌측으로는 낮음악한 숲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웃인 주택이 한 채가 보입니다 1층은 거실과 다용도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 방과 화장실 3층에는 미니 다락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오빈역 인근에 보면 편의점도 여러 개 있고요 시유 편의점이나 몇 개가 있어서 간단한 생필품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주택은 지금 주택 뒷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발파석이죠 발파석으로 면삭기 망식으로 잘 공사가 되어 있고 양 좌우면의 적당한 넓이의 경계에 대해서 주택이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최근에 가격을 약 5천만 원 정도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은 매도자의 사정이 급하게 팔려고 가격을 인하하게 됐고요 지금 영상에 보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방 하나 화장실과 거실 주방 등으로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도 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높다는 얘기는 전망과 조망이 좋지만은 시원스러운 맛을 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시원한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1층에 거실창이나 이런 부분들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원한 맛을 보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다용도실도 크게 보입니다 김치냉장이나 그 외 보조냉장고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고요 1층에 공동화장실과 1층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요 방은 육각형 모양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접근하는 데 아주 쉽습니다 양평역까지도 자동차 5분 거리 이내에도 가능하고요 오빈역도 자동차 3분 거리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경강로죠 경기 강원도 가는 도로인데요 경강로에서 6번 국도를 통해서 오빈역 쪽으로 좌회전하시거나 유턴을 하시면 이 부동산까지 진입하는 데 아주 무난하게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가장 좋은 점은 전망과 조망이 아주 시원스러운 전망이 있고요 그 외에 혐오시설이 일치 없다는 겁니다 이웃의 적당한 크기의 고급 전원주택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는 뷰도 아주 환상적입니다 앞에 전망과 조망이 가릴 게 없이 시원스러운 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야 확보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은 돈이 되고 알찬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마트는 수만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부동산은 엄선해서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하셔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많은 부동산들을 상세하게 더 소개는 못하지만 저희 부동산마트를 검색하시면 저희 부동산마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약 만 건 정도의 부동산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영상에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 영상은 지금 다락방을 보고 계시고요 다락방에서도 전망과 조망이 잘 시원스럽게 보이실 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마트는 25년의 전통을 갖고 있고요 저희 부동산마트의 매물은 신뢰하셔도 좋고 저희 부동산마트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아주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부동산으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 다음 좋은 부동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